야 오바퀴 오바퀴 아 오바퀴라고 하지 말라고 야 오바퀴로 오바퀴로 부르지 뭐라고 그러냐 진짜 재미없거든 재미있거든 죽을래 살래 자꾸 옆에서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얘네 또 시작이다 아 진짜 피키야 환장이는 별명 없었어? 예? 있었지 남된장 나 진짜 웃긴거 있었다 얘 진짜 웃긴거 진짜 웃긴거? 뭔데? 남된장 된장? 진짜 웃기다 아 된장 하지마 싫은 듯 싫은 듯 된장 할건데 남된장 남 된장 남 된장 쌈장 고추장 아 재밌다 남 된장 쌈장 고추장 아 뭐가 재밌어 하나도 재미없구만 재밌는데 재밌는데 재밌는데? 남 된장 쌈장 고추장 남은 장 아 오박해 그러니까 오박해 하지말라고 백서라는 이름 별명 뭐 없었냐? 나? 흐흐흐흫 얘도 있었지 백설기 하하하하 아 진짜 백설기 2학년 때 내내 백설기였잖아 얘 백설기 백설기 아 진짜 야 그래도 된장 쌈장보단 낫지 않냐? 그건 그런데 뭐라고? 유치하기엔 수준 떨어져 유치해 유치해 그래 갈래야 너 화장실 나랑 같이 갈래야 안 갈래? 아 진짜 백세인 백세인 야 나이가 백설 넘는 사람 백세 백세인 하지마라 백살이래요 아유 할머니 아니세요? 안녕하세요 할머니 너 죽을래? 아씨 너가 먼저 시작했잖아 야 너 진짜 이거 안 놔? 어? 지가 먼저 갈래 안 갈래 해놓고 너가 먼저 놔라 어? 씨 너 쟤네 왜 저래? 몰라 이름 갖고 싸우다가 저렇게까지 된 것 같은데 야 백세인? 오우 그렇다고 머리채로 하하 하하 살벌하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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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줄룡줄룡 자리에 앉자 하하 하하 자 오늘 하나 시험 보기로 했죠 어머 너희들 왜 그러니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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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 지금 무슨 일이야 하하 얘가 먼저 이름 가지고 갈래 안 갈래 하면서 놀렸다고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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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너네가 지금 몇 살인데 이름 가지고 싸우면서 선생님한테 이르니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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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지금 서로 사과해 수업 시작하게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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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넌 미안 해 하하 하하 그래 싸워주들 말고 자 단어 시험 보자 준비 아 단어 시험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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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ascinating 도인 만 하 하 하 하 자기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바람